공룡 오세요. 공룡도 얼굴 초록색 가야 되거든요. 아니요. 선생님 저 이거 돼요? 입술 옛날에 심형래 이렇게 하트물을 하고 이렇게. 펭귄인데 내가 오늘은 공룡으로 해줄게. 원래 펭귄이거든. 그 위에다가 살짝 벗어나게. 그렇지. 가운데만 이렇게. 내가 할까? 밑에, 밑에. 밑에 라이브. 크게 할 필요 없는데. 조그맣게 여기. 아, 잠깐만. 선생님. 이거 누가 데리고 왔어? 아니, 이렇게. 나 말이 너무 많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 몇 년 차야! 여기만 더 선자 몇 년 차야? 야! 야! 어? 내가 22년 했어! 22년도 가만히 있는데 말이야. 야! 너 몇 년 했니, 몇 년? 뭐라 하지 마요. 요즘 애들이 뭐 알겠어. 그렇지. 아니, 너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학원에서 몇 년 차인 줄 알아? 야! 너 지금 끊어져. 너 가! 이거 장례제에서 노트말들도 같이 갈라 그랬더니 안 되겠네.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해, 인마. 우. 우해. 우해. 가만히 있어! 너 여기서 메이크업 받으면 성공해. 가만히 있어, 이제. 너만하게 있어, 너만하게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친구는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안 할 거야. 자, 앉아 볼게요. 예. 종민 씨. 예, 예. 손만 볼게. 오, 충만이 된다. 아, 톤 되게 잘해요? 응. 아, 너무 좋지. 메이크업이네요, 거의. 많이 날려주세요. 하얗게. 광나개. 봐봐, 이게 진정한 배우지. 아, 이거 진짜. 아까 어디서 공룡 어디 있어? 이게 선배, 진정한 배우지 더 해주세요, 날려주세요. 어? 광나개 좀 날려주세요. 어? 해외까지 가나요? 가지. 이건 가. 이건 무조건 가. 안 갈 수가 없어. 와, 대박. 이거 온 거 아니야, 너? 어, 실패하지 마. 왜 웃어? 왜 웃어? 아니, 저 원래 웃는 상입니다. 괜찮죠? 괜찮죠?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뭐 하신 거예요? 걸렸다. 시작. 언니, 걸렸어. 자, 자, 떴다가 끝이다. 가자. 걸렸어, 걸렸다. 야, 이 놈아! 자, 됐지? 봐봐, 포인트 손. 카이선, 카이선, 카이선! 암찰로드리고. 걸을 수 있겠어요? 아, 그럼요. 아이, 저기 예쁜 폭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 무슨 폭포야. 날씨 초지켰는데. 경훈이 은근히 좋아하던데? 아, 이기는 데는 어찌 이기겠어? 이야. 아, 추워. 왔다, 왔다. 가이선, 가이선. 아, 너무 좋네. 아, 추워. 왔다, 왔다. 가위선, 가위선. 와, 가위선. 근데 가위선을 좋아해야 되는데 진상이야, 가위선이. 가위선. 가위선은 원래 소극적인 사람 아니야? 머리 자른다, 머리 자른다. 자기 혼자. 완벽하다, 이 캐스팅 누가 했냐? 기가 막히다, 진짜. 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오시면 50% 무조건 할인이야. 엄마 성대모사를 하실 것 같은데? 너무 할머니가 아니야. 똑같이, 엄마와 똑같이. 내가 아까부터 얘기 안 돼. 집에 가서 밥 먹어. 캐릭터 이름이 판례기미인가요? 아, 놀리는 거야, 뭐야. 그냥 똑같아. 우리 엄마가 이러고 다닌다고? 아니, 얼굴도 있다. 옷 스타일도 약간, 어머니, 어래도 건강하십시오. 내 다리가 더 예뻐. 두 번 할 거 없이. 제가 아주 힘을 기울 작품 중에 하나인데, 사실 동네 주민. 어떻게 보면 좀 쎄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좀 여린 면을 담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약간 독하게, 착각한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에 반해서, 가슴은 따뜻하다고 해서 여기, 농총 좀 시켰어요. 여기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래서 살이 좀 보여야 되고. 목젖이. 두꺼운데요? 목젖이요? 예, 예, 예. 근데 난 궁금한 게, 이게 우리가 어쨌든 대표 포스터잖아요. 이렇게. 맞다! 이거 대표 포스터? 이거 대표 포스터에 붙었으면 좋겠다. 아, 까먹고 있었다. 일단, 인교 배경으로 예쁘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내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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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허설 들어갑니다. 눈. 자, 갑니다. 자, 눈 좋고요. 근데 치마 좀 더 올릴까요? 지금 치마 너무 내려간 것 같은데? 저 좀 약간, 쇼스로 입고 싶어요? 어. 아, 욕심이? 어. 다리가 좀 예쁘니까. 다리가 예쁘다고 좀 드러내놓고 싶대. 다리를 약간 살짝 꼬아봐, 이렇게 약간. 풀이 woman.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화 가시죠!